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요특강 오늘의 주제는 캥거루케어입니다. 먼저 신명기 1장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한 병원에서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7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는 체중이 900g에 불과했고 그 중에 아들인 제이미는 출생 20분 만에 의사로부터 사망정고를 받습니다. 아기를 허망하게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엄마는 아기와의 마지막 작별을 위해서 아기를 자기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기의 호흡이 돌아오면서 아기의 손과 발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의사들은 단순한 사후반응이라고 하면서 아기의 소생을 믿지 않았지만 엄마는 두 시간 동안 아기를 계속 품에 안고 있었고 마침내 아기의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와서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기로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마치 캥거루가 새끼를 품속에 넣고 키우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아기를 품에 안아주는 것을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기의 신체와 정신건강에 대단히 좋다는 겁니다. 30년 이상 이 캥거루 케어를 연구한 수잔 러딩턴 교수는 산모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지금 당장 캥거루 케어를 시작하십시오. 최대한 오래, 최대한 중단 없이, 최대한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정상아는 출생 후 3개월 이상, 미숙아는 1년 이상 캥거루 케어를 해주면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고 산모 역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아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법 중에도 포옹요법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외로움과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은 안아줄 때 뇌에서 세라토닌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 전세계로 퍼져나간 프리허그 운동도 서로를 안아줌으로써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사랑과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프리허그 운동에 호응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자주 안아주셨습니다. 사람이 안아줘도 좋은데 예수님이 안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칠 때도 병자들을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품에 안아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린이만 안아주는 게 아니고 병자나 제자들만 안아주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고 목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 하나님도 우리가 해계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제자들에게도 나의 아버지는 곧 너의 아버지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같이 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품에 안길 때마다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의 힘을 얻어서 광야같은 세상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